저는 B&K 썸의 피글랫을 맡고 있는 김시윤입니다. 초등학교 4학년 때 반에서 키가 조금 큰 편이었어요. 그래서 농구부 감독님이 오셔서 농구할래?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때 왜 그렇게 물어봤는지 모르는데 먹을 거 많이 사줘요? 라고 물어봤는데 많이 사주지? 그래서 그 말을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 6학년 돼서 은메달 땄을 때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초등학교 때부터 저문언니를 되게 좋아해서 지금 포지션은 각인데 저문언니를 보면서 농구를 많이 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수비 잘 됐을 때 수비 잘 됐을 때랑 롱패스 날렸을 때 그때 가장 짜릿한 것 같아요. 4학년 때 숙쌍할 때 숙쌍할 때 9패스 줬는데 못 넣었을 때 9패스 줬는데 못 넣었을 때 9패스 줬는데 9패스 줬는데 못 넣었을 때 9패스 줬는데 10패스 줬는데 10패스 줬는데 저는 다운이 잘 되진 않는 편이라서 혼자 그냥 좋아지는 것 같아요 12패스 줬는데 올라oun온 4개aron 5패스 줬는데 연락夏 10패스 줬는데 경우에는 האל 전업!!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